수소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인 수소충전소가 5년 안에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소충전소 보급은 관계기관의 연합체인 하이넷 SPC가 주도할 계획입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올해 출시된 수소전기차 넥소는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넘게 달릴 수 있고, 10년 16만 km를 보증할 정도로 내구성도 향상됐습니다. 넥소의 올해 판매량은 정부 보조금 한도 때문에 208대에 불과하지만, 사전 계약을 한 사람은 1,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 내년도 예산 계획대로 총 2,500대가 추가로 판매되면, 수소선도 국가인 일본의 수소차 판매량을 따라잡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2개의 불과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 5천 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보조할 수소충전소는 310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소에너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분야에서 기술 개발 강화,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실증 등을 통해 자생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보급은 가스공사, 현대차, SK가스 등 15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하이넷 SPC가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넷 SPC는 2천억 원을 조성해 초기 10년 동안 100개의 충전소를 구축해 수전기차 대중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며 세계에서 가장 앞서 수소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신중한 지속은 가스공사, 현대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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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